지금부터 여기 나타난다 새로운 카드야? 이거 다 봐봐 여기다 아우씨 잘 나왔어요 어디야? 사망자 혈액에서도 마약이 인출됐어요 그럼 사망한 후에 누군가 던졌다 왜? 죽이면 안 돼 이치호가 한국으로 카르샤비를 보냈어 그 약 건들면 다 죽인다 아우씨 아우씨 아픈 놈들은 잡아야 돼 아 이런 걸 어떻게 힘으로 열어 이거 머리를 써야지 이치호 빙보 이치호 아니 왜 연다 왜 연다 아 이치호 이치호